아 마이크 잘 되나? 어 헬로 설건 A씨 나온다고 뉴스가 올라왔네요 어제 게임스타컴을 갔더니 진짜로 이렇게 공개할 줄은 몰랐어요 데이트를 제가 트레일러 안 봤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트레일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볼까요? 한번 쭉 볼게요 재밌겠다 3분이야 3분 2분도 아니야 1분 더 길어 2분보다 1분이야 더 길어 재밌겠다 2분도 안 빠진다 3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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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진다 32 유닛 캐릭터 32 너무 초과제라 끊기는데 제 이름 뭐였지 아 레이버 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멋있어 뭐야 화단이랑 라스랑 태그패치냐? 이 짱이 뭐냐? 샤오유 드래곤오프! 오호호호 오 뭐야 얼음 얼음 열매야? 어 레이저 아치네요 디스 레이저 아치 요도 레이저 아치 오잇 아 역시 요시미츠 싱글 플레이어 모드 아케이드 퀘스트? 나는 퀘스트 안할 것 같아 나는 퀘스트 안할 것 같아 오 아케이드 싱글 토너먼트 오와우와 조풀 스타일 오 커스터마이즈 어 커스터마이즈 엄청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스판은 커스터마이즈가 별로 구리네 이게 좀 더 훨씬 오와 레이븐 훨씬 많네 오 뭐야 이거 레이저 아치야? 파킹 레이저 아치 우와 제 이름 뭐였지? 여캐? 페류변 레이디 아주세나? 어감이 좀 어렵잖아 세글자랑 두글자로 해줘 아주세나 발음이 좀 어감이 좀 그래 좀 이렇게 해줘 왓더팍 인클루드 풀게임 왓더팍 어벨이러블 제니어리 26 왓더팍 2024 내년이지? 2024 is next year 오케오케 한 번 더 천천히 보자 이번에는 스탑스탑스탑 한 번씩 볼게요 이거는 이게 그거잖아 맨 처음 트레일러 맨 처음 작년 벌써 작년이야? 소름 작년 8월경에 나온 맨 처음 나온 트레일러 아니냐 이거? 아 어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뭐지? 아 이런거 이런 컨셉 난 너무 좋아 이거 무슨 컨셉일까? 좀 이렇게 뭔가 비밀에 간직한 깊고 깊은 비밀이 엮여져있는 의미가 있는 손문양과 물속 물속은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진 진 카즈야 카즈야 얘는 어 데빌 그래 데빌 카즈야 멍청한 놈아 그냥 하루종일 날아다니고 싸워 뭐 그냥 초풍 초풍 있던거 필요 없고 레이저만 쓰면 되지 싸우고 앉아있냐 데빌 진 진? 노말진 니나 폴 로우 킹 라스 잭 샤오 리로이 아스카 리리 바람 브라이언 아즈 레이븐 니나 잭 잭 잭 잭 잭 잭 잭 설마 잭이 아 잭에잇이 지능이 있구나 잭에잇이 리더예요 더이상 로봇이 아니야 잭에잇이 기가스야 기가스 기가스는 사람이었잖아 걔가 잭에잇으로 이미 진화한거야 그래가지고 잭은 원래 그냥 깡통 지능이 없는 로봇이었는데 이제 잭세븐 그룹들의 리더가 잭에잇이 잭세븐의 군단을 거느리는거에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 드라마 멋있는데 야 멋있구나 일단 이 모피코트가 야 이식스의 모피코트가 돌아왔네 그래도 좀 이 코트도 멋있어요 나이스코트 나이스 디자인 그리고 약간 미간을 보라고 여기를 봐요 여기 여기 인상을 팍 써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눈을 이러고 있다고 아 개땡겨 여기 5초반에도 이거 개땡이는데 드라마 저거 어떻게 하고 있는거지 이거 여기 봐 아 못하겠다 미간을 이렇게 하거든 제가? 멋있긴 하네요 코에도 상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디자인은 정말 넘버원 아니냐 솔직히 맞죠 오 드라마 노프 오 이게 레이저 아치구나 잠깐만 아 아이스 아이스 열매 원피스 아이스 아이스 걔 누구야 걔 파라머리야 아오키지 아오키지 원피스 we have one piece in teken 8 what the fuck 아오키지 얼음을 여기다 모으고 있어요 아 다시한번 마지막 보자 진짜 블리자드 해머네 맵 필드를 보면은 저거 아이스 맵 아냐? this is ice stage right? 이게 드라곤루프 맵인가 보다 this is 드라곤루프 스테이지 you see ice on the stage 멋있네 어 버킹 아오키지 샤인 뭐야 이거 라시드 아냐? 라시드 맞잖아 this is 라시드 I think this game now everyone has concept 드라곤루프 아이스 샤인 라시드 진 데빌 폼 스튜빗 야 스티브 야야야 스티브 목걸이는 왜 했냐? 스티브 목걸이는 왜 했어요 이거? 벨트 아니야 벨트? 목에 벨트 했어 바지에다 벨트는 바지에다 하는건데 스티브가 아직 잘 모르나보다 복싱을 한다고 이제 벨트를 쓰는걸 잘 모르나봐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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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뻐진거 같은데 달라 다른사람이야 여성 쓰러졌죠 그치 요시미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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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미츄는 불속성이냐? 뭐 캐릭터들이 불, 얼음, 바람 다 붙여놨어 한번만 다시 볼게요 원 모어 워치 아 좀 멋있다 진짜 칼뱀 진짜 그 유혈이 나오니까 칼뱀인 것 같다 가볼까? 다음 누구냐? 다음은 뉴 싱글 플레이어 모드 이게 그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냥 아 왼쪽에 테켄 노자로 써있네 저기 보여요? 여기 쩌어어어 제 머리 위로 쩌어 왼쪽에 나 지금 봤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이언피스트 아웃피터 저기서는 왼쪽에서는 뭐 서로 매칭 만나고 쩌어어어 영상 오른쪽 저기 아이언피스트 아웃피터라고 써있는 곳에는 이거 뭐야 이거 커스텀 하는거 같은데? 어 귀여워 귀여워 어 귀여워 이거 한번 쭉 보자 다시한번만 어 귀여워 아 귀엽네 뭐야 하라다야? 하라다? 디스 이스 하라다? 저건 저건 머레이 아냐? 디스 이스 머레이 앤 하라다? 어 이거 본인이 영상 만들었나요? 영상 영상 누가 만들었을까? 본인이 그 영상 검수했나? 아 나쁘지 않아요 잘 만들었어 철권은 지금까지 없는 기능인데 잘 만들었네요 나이스 피쳬 나이스 피쳐 옷을 자랑하십시오 어 니나 카와이 아 니나가 역시 단발이 음 니나는 단발이죠 쇼트 헤어 바보 아저씨 바보인거같아 아 폴머리 올렸구나 폴 헤어리스 업 이게 맞지 이게 어울리지 그치 폴 이스 슈퍼 해피 폴 너무 이게 출연만 하니까 되게 순수해진 것 같아요 보기 좋네요 폴 베리베리 해피가이 이거 뭐냐 빵빵 에잇 에잇 제너럴이 26 20 24 디데이 아우머치 156일 156일이면은 한달에 30월로 하면 5개월이야 헐 리퍼킹시 5몬스 레프트 내년 1월로 하면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왜 150을 5개월로 하면 멀었지 헐 5몬스 레프트 아 뭐냐 이거 언제 기다리냐 1월 26일 그 시각 5몬스 레프트 그리고 5몬스 레프트 5몬스 레프트 5몬스 레프트